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예입니다. 오늘부터 2021년 고2, 3월 모의고사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18번 문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인데 첫 문제는 아무래도 선지가 한글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편해요. 답을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놓긴 했지만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갈게요. 재활용품 배출 허용 요일을 알리려고,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주변 정리를 부탁하려고, 입주민 대표 선출 결과를 공지하려고, 재정비 비용을 청구하려고, 어쨌든 뭔가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Anthony Thompson and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Residence Association. 제 이름은 Anthony Thompson이고요. 그리고 저는 on behalf of 하면은 무엇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거주민 협회를 대표하여 쓰고 있습니다. Our recycling program has been working well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저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요. 잘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덕분에요? 당신의 참여 덕분에요. 지금 현재 완료와 ING 현재 진행형 함께 써줬네요. However, a problem has recently occurred that needs your attention. 하지만요. 문제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냐면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요. 이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안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 대주격관계 대명사가 이 problem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최근에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는 이것처럼 뭔가 직전에 최근에 일어난 어떤 과거의 사건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과거 어느 시점, 최근에 가까운 어느 과거 시점에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썼구나. 뉘앙스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residents are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t any time.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이유가 나온 거죠. Recycling, 재활용을 위한 주어진 날이 없기 때문에요. 거주민들은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들의 재활용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This makes the recycling area messy, which requires extra labor and cost. 이것은요. Recycling area, 재활용하는 그 영역, 지역이 더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더럽게 되는 거는요. 추가적인 노동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가 더러워지니까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서 여기를 치워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쉼표하고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격관계대명사가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Make 목적어 형용사는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하다, 만들다 이렇게 사역입니다. 이게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서 이게 부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역돈사 쓰임새도 한번 봤고요. To deal with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Deal with 하면 해결하다죠. The residence association has decided on a day to recycle. 거주민협회는요, recycle, 재활용을 할 날을 정했습니다.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대의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나왔네요. 자,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you can put out your recycling on Wednesday only. Would like to 하면 want to 이런 거죠. 뭐뭐하고 싶다라는 건데 뭔가 목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뭔가 이제 진짜로 막 아, 나 이거 살래? 하고 싶어가 아니라 좀 공손하게 아, 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라는 뉘앙스니까 아, 이거 뒤에 뭔가 topic sentence, 이 목적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요,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알려준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겠죠. 아, 이게 이 글의 목적이구나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요. 당신의 리사이클링 재활용품을요. 수요일에만, 딱 수요일에만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글의 목적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되겠죠. let도 지금 메이크처럼 사역동사,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절은 이 노우 동사의 목적어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I am sure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look much more pleasant. 저는요, 확신해요. 이것이요,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아파트 복합단지, complex 하면 복합단지, 복합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아파트 단지가 더욱더 이렇게 쾌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I am sure that 다음에 이렇게 대절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의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뭔가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대절은요. 자, 여기서 여기서도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왔죠.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사역 한 번 나온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Thank you, it advanced for your cooperation.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죠. 자, 당신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설명하다기보다는 이 글의 목적은 아, 이제는 수요일만 버리실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라고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요. 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